많이 다 쓰나야죠 이야... 우와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? 나 면도가 안 된 거 미친 거 같아 이거 그럼 급으로 지금 진행 거의 되는 거죠? 그냥 어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그냥 하면 되라고 뭘 하는 거냐, 대체 나만 믿으면 돼 근데 이거 그냥 가서 노는 것처럼 하면 돼? 노는 것처럼 아니고 그냥 노는 거야 오케이 낚시 불멍 최고지, 불멍 아이스 스케이터 어때? 좋지 그래, 여행할 맛 난다 이제 우와, 이게 뭐야? 뭐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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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야, 한 번만 더 얘기 들어줄 수 있어? 얘기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솔직히 그때 진짜 부럽고 오히려 더 솔직하게 표현을 잘 못해 딱 여기 있으면 나도 약간 좀 무장해제가 되는 거 같아 맞아 그거 다 아니까, 저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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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